3월 5일 드디어 학원 마스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이름은 정식명칭 학원 아이돌마스터, 통칭 학원 마스, 아이돌 전문 학원을 배경으로 아이돌 되기 위해 소녀들이 하츠보시 학원에서 다양한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이 시리즈의 배경입니다. 하츠보시라는 학원은 어떤 곳이냐? 학원의 상징은 벌써 학원장 주우쿠녀가 설립한 아이돌 육성 전문 학원으로 아이돌 육성과 그 아이돌을 빛나게 해주는 푸르소를 육성하는 전문 학교입니다. 본 학원의 교육과정은 중등부, 고등부 전문 3개의 과정이 나눠지며 중등부는 보통과로 통일이지만 내부에 아이돌 부문 교육이 있으며 고등부는 아이돌과와 보통과 두 개로 나눠지며 중등부 졸업 후에 선택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 외 아이돌과는 스카우트 입학이 가능하며 보통과는 평범한 고등학교처럼 수험 입학이 가능 다음 전문학과 즉 대학교의 경우 전문 푸르소를 양성하기 위한 푸르소 학과만 존재하며 여기서부터는 수업만으로 진급 및 입학이 가능 즉 전문학교는 푸르소를 목표로 하는 이들만 입학이 가능하며 고등부에서 아이돌 학과를 선택한 이들은 졸업 후 학원에서 경영하는 연예기획사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린 이 학원에 푸르소 학과의 대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으며 푸르소가 되기 위한 공부와 함께 여기 이 사진에 있는 9명의 아이돌을 꿈꾸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돌과 푸르소를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VR 라이버 아이들처럼 아직 지망생 단계로 보이지만 PV 영상에서 나오는 각자 개인 소울의 전문 무대도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학생 신분의 아이돌로 졸업 전까지 하처보시 학원 소속 학생으로 아이돌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업 전문 학교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츄키무라 테마리는 중등부에서부터 이미 싱업이라는 유닛으로 아이돌로서 활약한 전적이 있어 이미 아이돌인 학생들 역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푸르소의 경우도 전문가 단계에서는 학생 신분이지만 후지타 코토네의 피부에서 스카우트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아이돌 학과에 들어올 만한 실력을 가진 인재를 학원으로 스카우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보여 그 부분에서는 이 학원의 교육과 경제체제는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시스템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푸르소 방식의 게임으로 아이돌 한 명을 선택하여 푸르소를 통해 아이돌을 성장시키는 육성 시뮬레이션 방식의 게임 모바일 아이마스 두 번째로 세로 형식의 게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방침을 정하여 다양한 레슨으로 실력을 키우고 인연을 나누며 스테이지에 서며 마지막에는 대형 라이브까지 가는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아이마스 게임 게임 시스템에 대해 세세하게 이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총 6만 폴리곤이 사용된 엄청난 그래픽이 푸르소의 결과에 따라 춤과 노래의 완성도가 틀려지는 리얼리티를 넣어서 더욱 현실감 있는 프로듀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작사는 커리아 하츠로 반나미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제작 및 서비스는 커리아 하츠가 담당. 커리아 하츠는 참고로 아이돌 리프라이드 제작사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하니 학원의 학생과 선생님들은 누구냐? 일단 초기 멤버는 이 9명. 각자 다양한 고민과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돌을 도전하게 됩니다. 현재 공개된 멤버의 정보는 신호등 3인방, 하나미 사키, 하츠보시 학원 아이돌과 1학년 1반, 나이 16세, 아이치현 출신, 치미 승부 전반, 특히 운동 전반, 집안일 전반, 마사지, 재능 것을 싫어하는 전 운동선수,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좋았으며 무슨 일이든 능숙하게 해내는 신동, 동생이 하나비 유메와는 아주 친한 사이로 다양한 스포츠를 경쟁해온 라이벌 사이이기도 하다. 유메의 재능을 누구보다 높게 사고 있으며 두려워한다. 평가, 신체능력, 정교세 상위 10%, 흡수가 빨라 성장이 빠름, 능력은 완성급이라 성장이 기대되는데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빨강치고 신박하며 엄청난 설정을 가진 아이돌. 우리가 아는 빨강은 순박한 노력형으로 조금의 재능은 있지만 그 작은 재능을 노력으로 키워가는 정통타입인 반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PV 영상에 나온 행동에서 알 수 있듯 기존 빨강들과 다르게 드센 성격과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담당 성우는 나가츠키 아오 이슈로 3월 31생 미의원 출신으로 에뮬레이트 소속 신인성우로 공개된 정보가 많이 적으며 주로 게임 쪽의 단역으로 활동을 해오신 성우입니다. 치키무라 테마리, 하츠보씨학원 1학년 1반, 나이 15세, 교토부 출신 침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 특히 노래 중등부 넘버원 아이돌로 불렸던 전 엘리트 쿨하고 스토익하며 닐이란 듯한 하면서도 사실은 어리강쟁에 귀찮이쯤이 있는 트러블 메이커적인 임야성을 가진 소녀 자기 호모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 톱 아이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 중등부 넘버원, 윤희, 싱업의 전 멤버 1학년이지만 1성급의 가창력, 나쁜 소문이 많은 트러블 메이커 신뢰와 안심의 전통 파랑 타입으로 매운맛과 숨은 갭적인 요소 노력하며 음악을 좋아하는 설정과 무거운 과거사로 인해 기존 파랑들의 계보를 잘 따르는 면을 보이네요. 담당 성우님으로는 오지카나오씨로 8월 9일생, 나이치현 출신으로 아임엔터프라이즈 소속 대략 21년도부터 애니메이션 단역과 게임 시리즈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후지타쿠톤의 하츠보씨학원 1학년 1반, 나이 15세, 사이타바현 출신 취미, 돈벌기, 특히 춤,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어 돈 버는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악착스러운 소녀 인생 한방역전의 수단으로 아이돌을 노리고 있다. 성적 나쁘고 자기평가도 좋지 못하지만 얼굴 하나만큼은 자신감이 있다. 왜인지 가대평가해주는 학생회장 세나가 좀 불편해한다. 평가, 중동부에서부터 내부진학조, 댄스의 재능, 원내평가, 자기평가는 낮지만 진심이 아닌 듯하다. 알바를 많이 해서 언제나 피곤해한다. 마치 신데렐라 시리즈의 아쿠가 떠오르는 돈벌기 타입의 노란 설정을 가진 친구. 그러면서 자신감 넘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진 것이 노랑다우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버는 모습은 뭔가 새로운 타입의 느낌을 주게 하네요. 담당 성우는 이이다 히카로시로 8월 28일생 후쿠카현 출신으로 라콘도 소소 다른 두 분하고 다르게 19년도부터 활동을 해왔으며 중그랑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는 현재 공개된 아이돌 성우들 중에서 경력직 베타랑 그 중에서 재밌는 출연작으로 같은 지붕의 다른 시리즈 링크라이크 러브라이브의 비아쿠라는 캐릭터로도 활동할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번 방송으로 공개된 신호동 멤버들입니다. 3명 외에도 6명이 더 있지만 이 멤버들은 추후 특별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상은 매주 수요일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며 4월 17일까지 6주간 공개 기간을 가진 예정입니다. 그 외 공개된 인물들로는 선생님의 네오 아사리 단인 선생님으로 아마 이분이 사무원과 어시시스턴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상세한 설정이 공개되지 않아 어떤 성격인지 어떤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는지는 서비스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담당 성우는 코가 아오이씨 그리고 마지막 이 하건의 하건장 주오쿠니오 하처보시 하건의 하건장으로 어찌 보면 사장님 같은 포지션 성의 10왕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성을 사용하며 인사만 있으면 꽤 위험이 있는 것을 보면 약간 크로우 사장이 떠오르는 위험과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담당 성우는 오오츠카 아키오씨 여기까지 이번 방송에서 공개된 캐릭터 정보였습니다. PV나 사이트 사진을 보면 공개된 멤버나 다른 6명 외에도 하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다양한 엑스트라나 서브 캐릭터가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남은 멤버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3월 13일 수요일부터 한 명씩 차근차근 공개 예정이며 중간중간 특별 영상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비스는 올해 봄이라고 하는 걸 보니 멤버 공개가 끝나는 4월 24일에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스토어 사전 예약을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은 예약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식 디스코드 역시 개설이 되었으니 한번 확인해주세요. 사전 예약 링크와 디스코드 공식 S와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에 남기겠습니다. 드디어 공개된 6번째 시리즈 하건 아이돌마스터 사실 초기만 봤을 때는 애매했는데 까보고 보니 나름 괜찮고 내용도 푸짐해 보였습니다. 특히 전문 시나리오 작가들이 후시미츠카사씨, 시미즈 유우씨, 아마미야 카즈키씨가 참가했으며 악곡들은 다양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중 그 유명한 사토 타카오미씨가 참가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자 코미노 히데우미가 담당 푸드소를 맡은 시리즈인 만큼 잘 뽑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엠아스를 진짜 멱살 잡고 흥하게 해주는 분들은 담당해주는 성원님들이다보니 제작팀보다는 이번에 활동해주는 성원님들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여기까지 전달하고 추후 캐릭터가 공개되면 짧게 잡기 이야기하고 넘기며 24일 한번 맛을 보고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